안녕하세요. 우리 소풍물 잡. 근데 저희는 3만원에 금액전까지 같이 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갓도 맞춰서 해주세요. 이제 만원 주시면 됩니다. 언니의 현란한 선놀림에 정신이 쏙 빠지고 있어. 하필 또 당근이야. 어 그러네 당근이네. 그래 이게 더 이쁘지 않아? 그래 보세요. 허리. 아 귀여워. 보여줘요. 귀여워. 기다려. 아 귀여워. 귀찮게 해 준. 그렇지. 오리에 사 와야 돼. 오리에 사 와야 돼. 오리에 사 와야 돼. 아 맛있다. 오리에 사 와야 돼. 오리에 사 와야 돼. 오리에 사 와야 돼. 아, 지금? 나는... 괴롭히지 마! 괴롭히지 마! 여기 먹을래?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사리는 이제. 계란 먹자!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이고, 힘들었다. 집에 가자. 와, 진짜 멋생겼다. 빨리 집에 데리고 가야지. 도착! 도착! 아니, 이거 보리꺼, 원래꺼 버릴려고. 이번에 산거를 싹 설치를 하고 버릴려고 여기다 내놨는데. 롱지가. 안에 들어가서. 이거 롱지꺼 할까, 이거? 롱지꺼로 놔줄까? 이거 물려줄까? 버릴꺼? 버리지 말고? 어떻게 여기 쏙 들어갔느냐, 이 고양이. 롱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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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라, 이 고양이야. 롱지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